신임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씨, 1965년생인가 이렇게 해서 한 지금 55세, 55세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연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사람의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개 한 60대 정도가 되면 다소 이제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게 되고 보수적인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일을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렇게 확률적으로 아주 적극적일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다는 겁니다. 55세의 감사원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그는 신임 유병호 사무총장이 6월 17일 날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20일 날 바로 이제 선거에 대한 특히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3월 9일 3구 대통령 선거에 소쿠리 문제뿐만 아니고 선거한 이의 선거 과정 전체에 대한 그런 조사를, 직무 조사를, 직무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한 것은 특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유병호라는 사람이 프로필을 보거나 그동안 그러운 경력을 보게 되면 좀처럼 타협을 잘 하지 않는 아주 원칙론적인 그런 입장을 견제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 가지고 그 엄혹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인 소위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결국은 발굴해낸 셈이죠. 이제 대외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람은 바로 유병호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특별히 이 유병호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이 50대 중반에 소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그런 선관위의 직무감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뜻짓고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르게 선거관리비위원회는 이 사안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유병호 신임감수원 사무총장이 탈원전 정책의 경제성 조작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 역시 결사적으로 헌법기관이 감사원의 직무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6월 17일 날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되고 바로 6월 20일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7일 임명장 받고 18, 19, 20일 날 바로 사무총장의 직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업무가 추진이 된 겁니다. 이것은 유병호 신임감수원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하기에 보통 이름들 신민들도 생업에 바쁜 신민들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굵직굵직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감사의무의 잔뼈가 굵은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의 직무감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밝혀줄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병호라는 이름뿐만 아니고 유병호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의 그런 이름이 아마 언론지상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간이 펼쳐지기를 보랍니다. 그래서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니고 병호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좀 쉬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오늘 감사원 감사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